핸드폰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핸드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휴대전화 모습 휴대전화나 핸드폰 또는 휴대폰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소형 무선 전화기로 일반적으로 유선 전화의 반대말로 쓰인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무선 전화는 선이 없기는 하지만 유선 전화와 연결되는 전화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라고 하지 않는다. 현대의 휴대전화는 단순히 전화로서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블루투스, 장문 메시지, 영상통화, 영화관람, 사진편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현재 출시하고 있는 휴대전화 대부분은 기지국의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함으로써 pstn에 상호연결한다. 최초의 휴대전화 발명가 마틴 쿠퍼 최초의 휴대전화 모토로라 다이나타 800X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는 1973년 모토로라에서 근무를 하던 마틴 쿠퍼 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개발하였으며 당시 무게는 약 850.5g이었다. 원천기술은 벨 연구소에 조엘 앵겔이 가지고 있었으며 벨 연구소는 1946년 개발한 셀룰러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경찰에 제공하였다. 현재의 카폼과 비슷하다. 1973년에 마틴 쿠퍼 박사가 개발한 기술은 이를 셀룰러 방식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차 밖으로 끌어낸 것이며 10여 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모토로라는 1983년 최초의 상용 휴대전화 다이나텍을 발매하기에 이른다. 최초로 셀룰러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설치된 것은 1979년 일본 도쿄였으며 미국에서는 1981년에 처음으로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사이에서의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1982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마침내 상용 셀룰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인증하였으며 한 해가 지난 1983년에는 아메리테크 사가 시카고에서 미국 최초의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를 개통했다. 대한민국은 1984년 한국이동통신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휴대전화를 세대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0세대 1983년에서 1989년 대표 기종 모토로라 다이나텍 8000X 제1세대 1989년에서 1996년 대표 기종 모토로라 마이크로탑 삼성 애니콜 SH700 제2세대 1996년에서 2002년 대표 기종 모토로라 스타트액 V.삼성 애니콜 SCHA100 A.A.X.A.X Tealut's IKEA N.A.X others M.O.XI.A.X X430 lgsv590 sk 텔레텍 sky im6100.6400 im7200 im8500 im6100 제4세대 2007년에서 2019년 대표 기종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s 노트 시리즈 lgv 시리즈 제5세대 2019년 물결표 현재 대표 기종 갤럭시 z 폴드 z 플립 lg 윙 갤럭시 s 일류 휴대전화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휴대전화에는 통화라는 기본 기능 이외에도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세계에서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삼성전자이며 24.7%의 점유율로 작년보단 많이 떨어졌다. . 다른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는 애플이 12.3% 샤오미가 5.6% 화웨이가 5.1% 나머지는 47% 였다. 2012년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노키아를 제치고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스트레티지 어넬리틱스는 26일 삼성전자가 1분기의 휴대전화 9,350만대를 판매해 14년간 1위를 지킨 노키아를 눌렀다. 고 발표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판 여러 곳에서는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많은 학교에서는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교내에서 다른 사회활동과 잡담에 이용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이용에 제한을 가한다. 대한민국의 일부 중등학교에서는 교칙에 위해 휴대전화의 반입 및 교내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각 학교 교칙에 따른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수많은 휴대전화는 학교 락커룸 시설과 공중화장실에서 이용을 금하고 있다. 요즘 나오는 카메라폰은 사진이 찍힐 때 몰카 방지를 위해 셔터 효과음이 나올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 이용은 일부 국가에서 운전하는 동안에 금지되어 있다. 2009년 국립암센터의 명승권 교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비사용자에 비하여 암종양 발생을 17% 정도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10년 이상 사용할 경우 30%로 더 높아진다. 명승권 교수는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사용하여 가급적 휴대전화와 멀리 떨어지는 편이 암 발생률 저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5월 31일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뇌종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고 밝혔다.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복사에너지가 바람성 위험과 같은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는 납, 엔진 매연, 클로로포름 등과 같은 등급으로 신경교종이나 청신경종 암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찾았다는 뜻이다. EU 환경당국도 휴대전화가 흡연, 성면, 유연가솔린 등과 마찬가지로 인체 건강에 의협을 주는 요소라고 밝혔다. 2011년 6월 9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가 휴대전화 사용 시 노출되는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을 바람 가능성 물질로 분류함에 따라 소아청소년이 되도록 불필요한 휴대전화 통화를 줄이며 사용이 꼭 필요할 경우에도 핸즈프리를 이용토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휴대전화기와 암 발생 관련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연구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는 휴대폰 장기통화를 줄이고 되도록 핸즈프리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고 당부했다. 각국의 이동통신사나 정부에서는 분실된 휴대폰의 이용을 정지하고 접수가 되면 원주인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로 휴대폰 분실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습득한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된다. 두지 시절에는 분실신고된 폰을 쓰려면 휴대전화 복제를 해야만 습득폰을 개통시킬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습득폰을 유심을 바꾸면 타인이 개통할 수 있고 해외로 가면 추적도 불가능하고 분실폰 개통 제한도 되지 않아 습득폰을 밀수출하기 위한 목적 또는 수리점에서 부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습득폰을 유상으로 매수하는 업체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에 의한 휴대전화 분실 시 근처 통신사에서 기종을 말한 뒤 위치추적 사용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